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강원은 대체로 하늘빛 맑겠습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와닿는 공기가 제법 선선할 텐데요. 다만 낮에는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려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아침 최저기온은 속초와 강릉 18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춘천과 원주 30도, 동해 25도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가을 기온이 점차 고개를 들면서 일교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상하지 않도록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9월 8일 금요일부터 9월 12일 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7도에서 24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평년보다 조금 묵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0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햇빛이 강해지는 만큼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질 텐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30분 전에 꼼꼼히 발라주시고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